글라스락 셰프토프 원팟은 7세대 세라믹 코팅을 적용하여 넌스틱과 세척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야. 식기세척기와 오븐, 에어프라이어, 인덕션, 가스버너등 모든 열원에서 사용 가능하던 점이 매력적이지. 이마츠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글라스락 세이프토프 원팟의 상자를 개봉해봤어. 세가지 기능으로 사용한 가능한 리드가 놓여있었는데 깊이감도 있고 프라이팬으로 사용해도 돼. 구성품과 사용시 주의사항, 취급시 주의사항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데 고체 연료 세 개 밑에는 워머와 팟이 들어있어 완충제로 꽁꽁 보호하고 있었어. 오늘은 로스팅 서울라면을 끓여봤어. 물이 끓어오르면 스프를 넣어주고 라면을 넣고 보글보글 열 전도율이 좋다. 글라스락의 원팟, 주방에서는 쿡웨어, 식탁에서는 테이블웨어로 활용이 가능해. 고체 연료 세 개가 포함된 구성이라 구매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푸드 스타일링 할 때도 색상과 디자인이 예뻐서 많이 사용하더라고. 색상은 오트밀 베이지 색인데 다노고 라이언이 좋아하는 색상이야. 오뎅세 그릇도 좋아하는데 오뎅세의 오트밀 베이지 색상이 접시볼 때마다 갖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어. 계란 하나 더 넣어주고 맛있는 서울라면이 완성됐어. 오뎅 한 그릇을 원팟에 넣고 끓이는데 화력은 세지 않는 편이야. 10분 정도 연손된 고체 연료를 데운 오뎅 한 그릇은 따뜻한 정도이지 뜨겁게 끓는 느낌은 아니야. 트레이더스에 방문한다면 좋은 가격에 바로 득담해봐.